자 오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것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설교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연초부터 우리가 어린이부 중고등부 장년부 그날 예배 설교 성경 본문이 똑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가정에서의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비단 자녀들의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바로 장년된 먼저 된 부모된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오늘 뭐 들었니?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이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들으신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첫 발걸음입니다 똑같이 성경 본문을 잡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소통해 보시라고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 신앙 교육 그렇게 시켜 보시라고 똑같은 본문을 매주일마다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고서 제일 먼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과 21절을 보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쉽게 말해 샬롬이란 인사말을 하십니다 평안하여라 평강하여라 화목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인사말 우리나라를 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인사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본문이 19절부터 사실은 31절까지입니다 아마 중고등부 어린이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쭉 읽다가 자꾸 초반부에서 막힙니다 초반부에서 자꾸 막혀요 제가 원래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본문은 30, 31절이었는데 19절부터 자꾸 23절까지 뱅뱅 맴돌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많고 많은 인사말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는 평안이란 말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 왜 평안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가 인사하셨는가 이게 19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질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특별히 부활 직후에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인사말이 여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부활 직후에 만나실 때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얼굴에 미소를 지며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호통치시며 아니면 격려하시며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인사말들 가운데 왜 평안하여라 이 말을 하셨는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 반복해서 평안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평강 19절에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이 평안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신성모독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부부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그 사형수, 사형당한 그분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자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추정했던 사람들을 당연히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예수의 신성모독죄라고 그 죄목을 붙인 사람들 십자가로 몰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산해드린 산해드린이라는 그 공의회 최고 법정, 종교 법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 기관에서요 이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 출교하겠다라고 공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교 안 당하기 위해서라면 출교 안 당하기 위해서라면 눈에 띄는 안 되겠죠 숨어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불안해하며 숨죽인 상태에서 지금 숨어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상황에 처한 제자들한테 평안하거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상황, 이 처지 속에서도 너희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21절의 평안 이 평안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평안의 말과 함께 묶여있는 것이 어딘가 보니까요 바로 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그 평안하거라 말씀 바로 뒤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보금전도, 보금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한다 보금을 전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활락을 받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게 동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평안은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전하는 평안은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 험한 상황들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맞닥뜨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평안해야 된다 평안할 수 있다 그 차원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평안과 21절의 평안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 따라오는 22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령을 집어넣으셨다 그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상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예수 부활 이후에 한 40일 훨씬 넘어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마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부활의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현장에서 성령을 주시고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행위는 사실 그 약속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행동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 받을 것을 기대하게끔 만드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9절과 21절에 나왔던 그 평안 쉽게 말하면 두려움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환란받고 밖에 받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 장차 너희들 안에 내주하실 성령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평안하거나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으로 내주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두렵고 힘들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상황이라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제자들로 하여금 기대하게끔 만드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들입니다 결국요 결국 부활 직후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꺼내신 이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평안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이미 되어진 일들에 대한 평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진 일들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대책 없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거나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 수준이나 그냥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기반이 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평안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좌절케 만드는 상황 또 낙심케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무기력함에 휩싸여 버린 분들의 어떤 호소 또 한탄 이것을 바로 앞에서 직접 듣게 되면 저 역시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대화와 그분들과의 기도 후에 늘 드리는 말씀이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하세요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하루도 그날 역시 똑같이 그런 분들과 대화 직후에 기도 직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하세요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차에 딱 탔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과연 제가 방금 드렸던 그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가운데 과연 정말 실질적인 어떤 평안과 어떤 위로가 있을까 없지 않습니까 말만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말만 한 거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 사람 대신해서 맞아줄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 사람 대신해서 직업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냥 빈말처럼 들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과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평안 그런 위로를 말하길 원하시겠는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혹은 목회자가 뭘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그분한테 믿을 구석과 위로 받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것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일한 믿을 구석과 위로 받을 수 있는 구석이 되는지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제자들처럼 두렵고 무섭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왜 믿을 만한 유일한 구석이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석이 되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희로야락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공포, 좌절, 무기력, 실패, 분노, 억울함 공포, 죽음, 미움, 배신당함 이걸 다 겪으셨고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밖에 찾을 수 없는 상황의 차원과처럼 주님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처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위로와 예수의 평안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세상의 것과는 다르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줄 위로가 말은 하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위로, 내가 주는 평안, 내가 말하는, 언급하는 평안과 위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가 찬 이 상황 도저히 이해 못하실 거야 주님은 내가 얼마나 화나 있는지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낙담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미안 신부님에 대한 예화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미안 신부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하와이 쪽에 가면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들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섬이 몰라카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몰라카이 그런데 그 섬 몰라카이 섬이 우리나라의 주로 소록도라는 섬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섬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옛날 말하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섬이 소록도인데 이 몰라카이 섬도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 몰라카이 섬이었는데 다미안 신부님이 그 섬으로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들을 돕고 숨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그날 밤도 미사를 마치고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다병 환자 두 명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그 두 환자가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바로 뒤에서 우연히 다미안 신부님이 듣게 되셨는데 한 환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보게 오늘 저 다미안 신부님 말씀이 정말 은혜롭지 않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한 환자가 듣고 있다가 글쎄 다미안 신부도 우리 같은 처지라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뒤에서 우연찮게 들은 다미안 신부님이 집으로 돌아가셔서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 다미안 신부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실제로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에 걸리셨고요 죽을 때까지 5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실 때 그날 이전과 그날 직후에 그 돌보심과 그 격려와 그 위로와 그 평화를 주는 모습들이 나병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았겠습니까?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 다미안 신부님의 그 돌보심과 격려와 위로와 구체적인 그 섬김의 손길 거기는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신부님이 나병 환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한탄과 탄식 어떤 절망 섞인 어떤 부르지즘 아니면 불편과 비난을 쏟아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와 내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절대 모르죠 관심도 없으실 거야 알고 계시다면 관심이 있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나와 내 가정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그냥 초상적인 허구의 신일 뿐이야 라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불평과 그런 한탄이 터져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평안이란 것입니다 평안 그 불평과 그 비난과 그 좌절은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기회구나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도 그 상황에 거하셨다는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 바로 거기서 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요 성령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군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달픈 일이 많습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꾸중받고 얼차려 받고 두드려 맞고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해 그냥 꾹 참고 그냥 평안할 수 있고 그냥 견딜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동기들이 그렇게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고 동기들이 내 문제를 직접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기들이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이유 나와 같은 처지라는 것 나와 같은 처지라는 것 그 사실 하나가 희한하게 버티게 만들어주고 참게 만들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견뎌주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모인 어떤 수련회나 어떤 컨퍼런스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부지의 목사님들을 만나더라도 대화하다 보면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위로를 또 힘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목회하다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실패 어떤 걱정 불안함 심지어 어떤 부끄러움 이걸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이 정말 묘한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보다 더하네 이게 굉장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제자들한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안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떤 편치 않는 상황들을 직접 풀어주시고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눈물 그 억울함 그 문제를 주님은 함께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에 묘한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근심과 평안치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보완하신 이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그 믿음이 힘든 상황 속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대속의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는지 이걸 목상하다 보면요 아, 평안할 수밖에 없구나 위로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지신 그 대속의 과정 하나하나에 뭐가 깃들어 있습니까? 그 목상하다 보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전에 이런 글도 읽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침뱉음을 당했는가? 내 입술로 범한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주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왜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 대신 지시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죠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사시기 위해서 가시 멸류관을 쓰신 것이겠죠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지은 죄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사는 안 될 곳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긴 그 죄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다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억울함과 배신당함과 주께서 버림받으신 그 상황도 바로 여러분들의 겪게 될 혹은 겪어오셨던 배신과 슬픔과 억울함 이걸 위해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도우신으로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불편한 상황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지금 받고 있구나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예수께서 여러분한테 너도 그러냐? 나는 더 했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 나와 함께 견디자 나와 함께 뛰어넘자 내 이름으로 잘 통과하거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묘한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개인과 가정 가운데 지금 평안할 수 없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왜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평안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셨는가 왜 성령을 언급하셨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과 시각을 또 받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평안과 위로를 찾으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묶인 인생 복된 인생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